코미카 VM40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 어떤가요? 바로 코미카 VM40입니다. 조명 그리고 삼각대. 그 다음에 역시는 바로 마이크입니다. 자, 이 코미카 VM40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무선 샷건 마이크입니다. 일반적인 카메라 위에 장착하는 샷건 마이크가 아닌, 카메라 위에 장착하는 일반적인 샷건 마이크가 아닌 무선 샷건 마이크예요. 혁신적이죠. 그러면서도 이 코미카 VM40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캠코더 그리고 카메라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카메라 위에 장착이 가능한 샷건 마이크예요. 또 지금 저처럼 무선으로도 샷건 마이크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 코미카 VM40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의 무선 샷건 마이크였던 코미카 VM30의 정식 후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처럼 무선 샷건으로 운용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이 코미카 VM40 같은 경우는 자체 32기가 메모리가 탑재되어서 이 자체만으로 무려 40시간, 32비트 48kHz로 무려 40시간의 자체 간이 레코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미카 VM40의 궁극의 기능은 이런 무선 마이크 또 카메라 위에 장착 또 자체 레코더 뿐만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하고 또 기대하셨던 노이즈 리덕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이 코미카 VM40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카메라 위에 장착, 지금 저처럼 무선 샷건 마이크로 운용, 또 듀얼로 진정한 궁극의 스테레오 ASMR 촬영 거기에 32비트 자체 레코더 그리고 궁극의 노이즈 리덕션까지 가능한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코미카 VM40이에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 코미카 VM40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음질적인 측면에서는 최고의 마이크는 아닙니다. 네 절대로 음질적인 측면에서는 최고의 마이크는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미카 VM40 같은 경우는 가성비 그리고 활용성 측면에서는 정말 혁신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마이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잠깐 댓글 좀 보겠습니다. 네 어 이어폰을 끼고 보니 옆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버스터 TV님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랭거맨이 고민됩니다. 성능 좋던데 아 그리고 빌드업이라고 미누 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맞아요. 여러분 처음에 딱 켰을 때 소리가 너무 작았죠. 네 이 코미카 VM40이 지금 저를 촬영하는 카메라 지금 저와 약 한 3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카메라 위에다가 장착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코미카 VM40으로 직접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전현미 님 콤보 예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도리도리 님 내 아나운서 느낌 좋아요. 감사합니다. 채은 프로덕션 님 오늘도 눈팅 님 엄청 잘 들려요. 감사합니다. 이전보다는 확실히 좋음 도리도리 님 말씀해 주셨고 아 나도 아빠가 처음이라 목소리가 이리 좋으셨나요? 아 제 목소리가 좋은 게 아니라 이 마이크가 좋은 게 아닌가요? 농담입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 코미카 VM40은 최고의 음질을 가진 마이크는 아니에요. 결단코 아닙니다. 하지만 활용성 성능 그리고 정말 저는 이 코미카 VM40이라는 마이크로 여러분이 영상을 촬영할 때 더욱더 즐겁고 그리고 다양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영상을 촬영했으면 좋겠어요. 자 감독님 지금 이미지 중에서 코미카 VM40의 15% 할인 가격표를 보여주세요. 아이고 그리고 달사탕 님께서 이는 치료 잘 하셨나요? 라고 말해 주셨는데 아 이거는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제가 그 치킨을 먹다가 아 앞니가 너무 세게 뼈를 씹다가 앞니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를 이제 레진으로 뭐 좀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라이브를 하루 늦어서서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저희 지난주에 약속한 거 하나 있잖아요. 아이고 여수 밤바다 라이브 TV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소장품 뭔가요? 조금 후에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 지난주에 약속한 거 있죠? 바로 이겁니다. 네. 코미카 VM40이에요. 오늘 라이브 마지막 추첨을 통해서 이 코미카 VM40 두 분을 증정할 겁니다. 과연 어떤 분이 이 코미카 VM40의 주인공이 될까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 중 한 명입니다. 자 그럼 오늘 코미카 VM40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게요. 그럼 저는 1분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마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32GB storage up to 40 hours recording by just a press on the button. Now with an upgraded shock mount and windproof accessories, VM40 effectively eliminates airflow noise and captures pure sound. The intelligent power switch automatically turns VM40 on and off with the camera in wired mode. With the OLED display for real-time monitoring and visual operation. And even better, with an all-in exclusive Comica app for more functions to adjust recording settings directly on your phone to monitor the audio, gain control, safety mode, turn on noise reduction, etc. You can eliminate background noise with two low-cut filters, which can suppress wind or rumble. VM40 supports mono or stereo in safety mode. Go further and beyond with your production up to 200 meters in wireless mode with a stable and low 20 millisecond latency. Supports dual channels, so that brings more possibilities and audio freedom to your creations with just one click away. Compatible with 3.5 mm TRS and 3.5 mm TRS output cables. Digital and analog outputs for universal cameras. Computers and smartphones. Easy to set up and switch modes. The gain knob for precise adjusting the volume of your input, making this the perfect shotgun microphone for your needs. Work up to 32 hours battery life in wired mode and 10 hours in wireless mode. The Comica VM40, a new generation wireless shotgun microphone satisfies all your needs in professional video production. Electone Program 여러분, 어떠신가요? 코미카 VM40입니다. 조금 전 코미카에서 제작한 영상을 보면 이 코미카 VM40의 다양한 활용성. 정말 이 코미카 VM40이라는 마이크로 내가 이제 어떻게 정말 즐겁게 다양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영상을 촬영할 수 있을지 아마 여러분들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분명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더 다양하게 이 코미카 VM40을 운용할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이정선님 지금 들고 계신 것도 VM40인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코미카 VM40의 무선 샷건 모드로 제 목소리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그리고 스마트폰에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네. 오 기대되네요. 콤보 활용도 높겠어요? 지향성일까요? 샷건으로 어느정도 수금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도지의 물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선은 제가 한가지 좀 재밌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코미카 VM40의 싱글 버전입니다. 보통 이런 마이크들이 싱글 버전이 조금 더 인기가 많은데 그런데 코미카 같은 경우는 네 콤보예요. 자 이게 바로 코미카 VM40의 콤보입니다. 샷건 마이크가 두 개 들어있고 그리고 리시버가 하나가 탑재된 콤보 버전이에요. 의외로 이 코미카 VM40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 콤보 버전이 조금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코미카 VM40의 싱글 버전보다 이 콤보 버전을 선택해 주셨어요.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콤보 버전을 선택하면 내가 어떤 촬영을 인터뷰를 그 다음에 또 레코딩을 할 수 있을지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이 싱글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콤보가 활용성이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활용성도 조금 후에 모두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연님께서 초지향성인가요? 제가 한번 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느껴보세요. 제가 이 마이크를 지금 제 입 쪽에 아니라 반대편으로 해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이건 그냥 제가 잠깐 보여드리는 겁니다. 정상적인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라 잠깐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앞에서 자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이제 코미카 VM40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옆에 이제 목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지향성 성능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세요. 자 반대입니다. 제 목소리 어떤가요? 동일하게 제가 말하고 있는데 제 목소리가 지금 반대에서 사이드와 뒤에서 어느 정도 커팅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주세요. 이 정도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용세님도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아이디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스코트필름님이었나요? 아 네 정말 제가 진심으로 제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지금 올리겠습니다. 그렇죠. 정면으로 했을 때 안 나온 것이 정상인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 목소리가 잘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제 목소리가 조금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이 지향성 마이크라는 것이 이렇게 정면에서 또는 반대에서 측면에서는 목소리가 잘 들어가지 않아야 좋은 거겠죠? 네. 우선 제가 잠깐 말씀해 주셔서 보여드렸는데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코미카 VM40은요 절대로 음질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마이크 뭐 유명한 브랜드 있잖아요. 로데라던가 제나이저라던가 그런 고가의 그런 고가의 콘덴서 마이크처럼 음질이 뛰어나다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들리시는 이 정도의 음질이에요. 물론 전작인 VM20과 VM30보다는 더욱 더 좋아지긴 했지만 최고의 마이크는 아닙니다. 다만 조금 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또 지금 저 보세요. 무선 샷건이잖아요. 너무 편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버섯마을 칭찰나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게요. 우선 이 코미카 VM40의 외관적인 측면을 저는 먼저 여러분들께 짧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설명하시는 거라면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어 지금 이미지가 나올 때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어 이상하다. 사실 제가 그 부분에 좀 설명을 했었는데 방금 이미지가 나온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소리가 안 들리셨나 보네요. 어 약간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코미카 VM30과 VM40의 외관과 그 다음에 이제 또 리시버의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이고 뭔가 약간 좀 아 네 아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아 네 여러분 지금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지를 좀 가급적 안 보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준비한 게 좀 약간 좀 이 마이크 방송 시스템이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는 제가 빨리빨리 그냥 보여만 드리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더스크 200님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통해요. 옛날에 무슨 노래가 생각나는데 말하지 않아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지금 코미카 이제 VM30입니다. 코미카 VM30이고요. VM40이에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잠깐 제가 이 윈드스크린 좀 빼겠습니다. 소리가 조금 나실 수도 있어요. 이어폰 끼고 들으시는 분들은 잠깐만 주의해 주세요. 조용히 뺄게요. 자 지금 이렇게 코미카 VM30과 이제 VM40입니다. 30 그리고 이제 40이에요.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크기 차이는 얼마 나지 않아요. 그리고 둘라 풀 메탈 바디입니다. 자 그런데 이 코미카 VM40 같은 경우는 네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잠깐 댓글 좀 달아주세요. 어 네 잘 들린다고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우선 이 코미카 이제 VM40 같은 경우는요. 이 외관도 외관이지만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 윈드스크린이에요. 자 보세요. 코미카 VM30의 윈드스크린입니다. 그리고 VM40의 윈드스크린이에요. 엄청난 차이죠? 차이가 이 크기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네 이 윈드스크린만 하더라도 코미카 VM30이라던가 20 같은 경우는 좀 콤팩트한 그런 윈드스크린이 탑재가 되었는데 네 핫도그단 맞아요. 여수밤바다님 그리고 센스매니아님 핫도그가 많이 커졌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두툼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몇 월이죠? 11월이잖아요. 아 춥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요. 이럴 때 지금 이 코미카 VM30과 20에 탑재되었던 이런 작은 윈드스크린보다 지금 보세요. 이 핫도그 엄청나죠? 이 코미카 VM40의 핫도그, 이 윈드스크린이 훨씬 더 풍여름이라던가 또는 바람소리 커팅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이 윈드스크린이 아니에요. 바로 데드캣입니다. 데드캣인데 이걸 봐주세요. 코미카 VM30의 사실 이건 20용인데 30도 거의 동일합니다. 코미카 VM20과 30에 탑재되던 데드캣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코미카 VM40에 기본 동봉되는 데드캣입니다. 장난 아니죠? 자 한번 보세요. 보세요. VM30과 20에 탑재되던 데드캣 그리고 VM40에 탑재되는 데드캣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거 저 약간 이거 보고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VM40 같은 경우는 전용 가방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코미카 VM40은 이런 가방이 기본 동봉됩니다. 기본 동봉되는데 이 가방을 딱 열었을 때 무슨 거대한 강아지가 한 마리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정말 이게 윤기도 정말 훌륭하고 그리고 고퀄리티 이렇게 거대한 데드캣이 기본 동봉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이거 왠지 머리에 그 영국 근위병들 같이 이렇게 머리에 써도 될 만큼 정말 너무나도 고퀄리티 데드캣이 기본 동봉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거 제가 한번 껴볼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데드캣을 장착을 했어요. 네 지금 용세님께서 VM30 데드캣이 끈으로 고정한 형식인데 마이크 수음식 끈이 아 그렇죠. 이 부분도 지금 용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되었고 지금 이 VM40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어마해졌죠. 네 데드캣을 장착하니까 이 VM40이 정말 거대해졌습니다. 저기 잠시만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한 가지 보여드리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작들의 이 코미카 VM30이나 20 같은 경우는 이 데드캣을 장착할 때 내부에 반드시 이 윈드스크린을 마이크에 먼저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데드캣을 장착했어야 됩니다. 거의 모든 마이크들의 데드캣이 이런 구조예요. 먼저 마이크에 자 보여드릴게요. 먼저 마이크에 윈드스크린을 장착하고 그 위에다가 또 데드캣을 덮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코미카 VM40에 기본 동봉된 데 기본 동봉되어 있습니다. 기본 동봉된 이 데드캣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벗겨볼게요. 소리가 약간 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윈드스크린을 장착하지 않아도 이 자체만으로 그냥 수납이 돼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다른 마이크들 같은 경우는 마이크에 먼저 스펀지 윈드스크린을 장착하고 또 그 위에 데드캣을 장착하다 보니까 우선 데드캣을 이 고무줄로 조여야 되다 보니까 이 안에 윈드스크린이 구겨지고 모양이 많이 예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코미카 VM40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마이크들을 경험해 봤지만 이 정도의 데드캣이 기본 동봉된 그러면서도 자랑은 아니지만 지금 기간 안정 15% 할인을 하고 있잖아요. 27만원짜리 무선 샷건 마이크에 이 정도 데드캣이 기본 동봉된다? 타사 같았으면 이 정도 퀄리티의 데드캣을 하면 못해도 5만원 이상, 저렴하면 5만원에서 6, 7만원 그 정도 되는 데드캣이 이 VM40에는 기본 동봉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데드캣 같은 경우는 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이 한번 만져보시면 정말 퀄리티가 좋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VM30이라던가 20 같은 경우는 이 데드캣의 털의 퀄리티가 조금 아쉬웠는데 이 VM40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 할머니가 있던 밍크코트 같은 그런 무슨 집에 있는 할머니의 밍크코트 잘라서 만든 건가 싶을 정도로 이 데드캣의 윤기가 굉장히 좋고 털도 그렇게 잘 빠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그런 데드캣이 기본 동봉되어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잠깐 댓글 좀 보겠습니다. 찍먹선녀님 그넘에 보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읍시다. 그리고 함께하는 지니님 윈드스크린 대박이네요. 이런 건 윈드 머프라고도 하고 또 데드캣이라고도 하죠. 김민영님 그렇게 싸게 팔면 남는 게 있나요? 저희는 싸게 팔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님들이 정말 더 행복하고 즐겁게 저희 유쾌한 생각 코미카 제품을 사용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합니다. 네 홍일왕님 데드캣 장착했을 때 버튼 누르는 부분에 30은 불편한데 40은 전혀 그런 게 없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홍일왕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맞아요. 지금 전작인 VM30 같은 경우는 버튼들이 좀 위에 장착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데드캣과 또 이런 윈드스크린 장착할 때 버튼을 누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코미카 VM40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업그레이드를 해서 모든 버튼들이 이 하단에 배치가 됐습니다. 외관 쪽으로도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윈드스크린이나 이 거대한 데드캣을 장착하더라도 버튼을 눌을 때 불편함이 없다. 아 이런 부분들 홍일왕님 굉장히 예리하시네요. 맞습니다. 맞아요. VM20과 VM30은 허물 간섭이 있었어서 맞습니다. 하지만 VM40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도 홍일왕님, 아 흥일왕님 말씀처럼 그 부분도 개선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우선 이 정도로 제가 이 VM40의 실제적인 외관 쪽, 그 다음에 이 거대한 데드캣, 잠깐 데드캣 좀 뺄게요. 데드캣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다시 윈드스크린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이제 훨씬 낫네요. 제가 지금 화면을 보니까 이제 좀 제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지 같은 경우는 진짜 데드캣밖에 안 보였는데 아 그리고 네 지금 들어오셨네요. 포토님, 수컷, 수쿠포토님인가요? 아 정말 감사하고 제가 참 이 마이크에 대해서 많이 무지했다는 것을 직접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빨리 이 코미카 VM40 같은 경우가 이제 펌웨어가 정식적으로 아마 내일이나 이번 주 내로 올 것 같습니다. 빨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지금 수음 거리에 따른 목소리가 궁금하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한번 이런 부분도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자 우선 저는 이 코미카 VM40의 활용성, 활용도를 좀 여러분들께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코미카 VM40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은 카메라 위에 장착하는 카메라 온 샷건 마이크입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팔캠 FC4301 풀카본 삼각대 그리고 맨프로토 500 AUH 비디오 헤드 제가 이 비디오 헤드를 거의 11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 맨프로토 500 AUH를 좀 바꿀만한 작고 가벼우면서 그 다음에 유압이 적절한 비디오 헤드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팔캠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있고 렌즈는 삼양 VAF 그 다음에 매트박스는 렌즈에 다이렉트로 장착하는 스몰리그의 매트박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코미카 VM40이 장착된 거예요. 이로써 저의 초경량 휴대용 콤팩트 영상 촬영 시스템이 완성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코미카 VM40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캠코더 그리고 미러리스에 또 DSLR에도 지금 저처럼 장착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이고 김민영님 형님 말만 듣고 4301 샀는데 최고의 선택이었겠죠? 글쎄요. 이 4301이 최고는 아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이 4301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네. 저의 메인 풀카본 삼각대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저처럼 무선 샷건 마이크 네. 무선 샷건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마이크를 떼서 바로 제가 이렇게 사용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감독님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지금 사진을 제가 넘겼는데 지금 제 목소리 잘 나오나요? 제 목소리 잘 나오는지 말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까 화면 넘겼을 때 소리가 안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감독님께서 마이크를 하나 더 준비해 주셨거든요.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 보세요. 지금 이 코미카 VM40 같은 경우는 무선 샷건 마이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붐떼를 활용할 때도 네. 무선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통 저런 붐떼를 사용하면은 이제 동시노급 감독님께서 어깨에다가 레코더를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긴 마이크 케이블을 메인 카메라에 연결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이 코미카 VM40 같은 경우는 네. 자 여러분 어... 지금 이제 코미카 VM40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 리시버 어?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 안 들리나요? 아 안 들렸었어요. 네. 오늘 좀 제가 여러분께 좀 다양한 걸 보여드리다 보니까 조금 시스템이 좀 복잡했는데 네. 자 이 VM40의 리시버입니다. 이 리시버를 카메라에다가 장착을 하고 그리고 이 상태로 만약에 붐떼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무선으로.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운용이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코미카 VM40 같은 경우는 이제 노트북에도 연결이 굉장히 편리한데 감독님 지금 노트북에 연결된 그 이미지가 있어요. 지금 이 사진을 보셔도 코미카 VM40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트북으로 어떤 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음하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뭔가 채팅을 하거나 회의를 할 때도 이 리시번만 네. USB-C 타입입니다. 이 리시번만 이 리시번만 여러분들이 카메라에다가 또는 노트북에 장착을 하면은 무선으로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감독님 인터뷰하는 사진이 있어요. 네. 자 바로 이 이미지를 저는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코미카 VM40으로 두 대로 활용하는 인터뷰 장면입니다. 네. 지금 이제 코미카 VM40 콤보 콤보로만 운용 가능한 그런 모습이에요. 보세요. 지금 인터뷰하시는 분들의 마이크가 있는데 선이 없죠. 아무런 케이블이 없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는 리시버 하나만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고 자 감독님 또 지금 인터뷰하는 그런 이미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거 맞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이 장면을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은 아 이 코미카 VM40을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겠구나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미니 삼각대에 여자분 앞에 코미카 VM40이 있지만 케이블이 없죠. 그리고 또 남성분 같은 경우는 테이블에 마이크 스탠드에 VM40이 있지만 역시나 케이블이 없습니다. 정말 편해요. 감독님 그리고 지난주에 저와 오픈스페이스님이 활용했던 네. 그 장면 보여주세요. 자 이번에는 직접 제가 활용한 코미카 VM40입니다. 지난주에 저의 유쾌한 생각에 유쾌한 라이브 제 10회 때 코미카 VM40으로 지금 인터뷰를 했던 거예요. 지금 보시면 책상에 마이크 두 대가 있죠. 그런데 마이크 두 대에 아무런 케이블이 없어요. 아무런 케이블이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깔끔하고 편리하게 또 완벽하게 한 시간 반 거의 두 시간 가까이 라이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만 보셔도 여러분들은 이 코미카 VM40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네. 벌써 감이 오실 겁니다. 정말 편해요. 자 감독님 화면 저로 돌려주세요. 자 지금 노이드님께서 한 개짜리 샀다가 나중에 마이크만 한 개 따로 추가 아 그것은 좀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미카 VM40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지금과 같은 그런 연출을 하기 위해서는 콤보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이 콤보 같은 경우가 예약이 싱글 버전의 두 배가 넘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론 이 코미카 VM40 콤보가 지금 15% 할인을 하고 있죠. 자 이 기회에 콤보를 구매하자. 그래갖고 처음에는 싱글을 많이 선택하셨다가 현재는 이 많은 분들이 한 방에 이 콤보를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추가 안 되는 게 아쉽네요. 네. 현재로서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 증정해드리는 건 싱글 버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코미카 VM40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리시버를 카메라 위에 하나만 장착해놓으면은 콤보를 선택하시면 두 대, 두 대를 동시에 아무런 중간에 오인페라던가 오디오 믹서 없이 운용이 가능한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궁극에 스테레오 촬영을 위해서 마이크 두 개를 ASMR이나 또 인터뷰할 때 사용도 하시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용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았어요. 왜? 지금 저도 소니 알파7M4를 사용하는데 오디오 인풋 단자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마이크 두 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던가 믹서를 통해서 마이크 두 개를 하나로 카메라에다가 또는 스마트폰에 컴퓨터에 아이패드에 집어넣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코미카 VM40 같은 경우는 네. 그럴 필요 없이 리시 하나만 있으면은 무선으로 마이크 두 개가 네. 마이크 두 개를 동시에 운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 정말 케이블이라던가 또는 책상이 테이블이 깔끔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 코미카 VM40의 스테레오를 실질적으로 들려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제가 이제 콤보 버전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 코미카 VM40의 실제 콤보 네. 콤보의 성능을 제가 체감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다 준비를 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를 켜겠습니다. 네. 제가 직접 코미카 VM40의 ASMR을 들려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코미카 VM40을 지금 이 스탠드에다가 장착을 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지금 얘가 조금 낫고 네. 어떠신가요? 감독님 지금 됐을까요? 네. 네. 여러분 코미카 VM40으로 구성한 중국의 스테레오 환경입니다. 지금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장착을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좀 장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지금 제 목소리가 한쪽으로만 감독님 지금 좀 약간 레벨이 좀 낮다고 하시는데 자. 이제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실 겁니다. 자. 지금 제 목소리가 한쪽으로만 들리실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쪽으로만 제 목소리가 들리실 겁니다. 어떠신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스테레오 잘 되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음. 왼쪽 게인이 약간 크다고요? 아. 좀 저희가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좀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바로. 네. 삼다컬러님. 주파수 대역은 2.4GHz 맞습니다. 음료수예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우선은 오늘 라이브고 우선 테스트고 분명히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실시간 방송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해보시면 더 잘 사용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네. 지금 스테레오로 그리고 한번 제가 콜라를 따라보겠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도 네. 주유주의님 반갑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오징어 땅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네. 아마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스테레오로 들리다 보니까 어.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장착하고 들어보시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미카 VM40의 콤보 버전으로 구성한 스테레오 환경입니다. 어. 굉장히 지금 양쪽 오른쪽 왼쪽이 잘 들리시는 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물론 우선은 지금 제가 약간 오늘 같은 경우는 완벽한 세팅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명확한 것은 오른쪽과 왼쪽이 분명히 이제 구별이 돼서 이제 수음이 느껴지실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코미카 VM40 같은 경우는 지금 듀얼로 네. 듀얼로 지금 케이블이 없잖아요. 케이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처럼 만약에 두 명이 있다. 그럼 이렇게 인터뷰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ASMR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자. 감독님. 이제 다시 하나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이제 카메라를 빼겠습니다. 네. 자. 다시 이제 다시 이제 모노 버전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지금 무선 스테레오 귀하다. 네. 어. 진짜 이 코미카 VM40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 싱글 버전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그런 구성을 여러분들이 원한다면은 한 방에 네. 이 콤보로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코미카 VM40의 또 다음 기능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준비한 소품이 있습니다. 뭐냐면 네. 바로 선풍기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코미카 VM40 같은 경우는 무선 샷건 마이크의 노이즈 리덕션 그러니까 디노이즈 기능이 탑재되었는데 맞습니다. 바로 이제 풍절음이에요. 지금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코미카 VM40의 디노이즈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풍기를 켜볼게요. 자. 지금 이제 약풍. 네. 여러분 지금 어. 지금 소리가 바람 소리가 어느 정도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어떠신가요? 바람 소리 좀 느껴지시나요? 네. 바람 소리 좀 느껴지면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네. 그렇죠. 자.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 코미카 VM40의 윈드 스크린을 한번 빼볼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윈드 스크린을 빼면은 바람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릴 겁니다. 자. 우선은 바람 소리. 많이 들리시죠? 첫 번째 윈드 스크린을 장착해 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다시 한번. 네. 바람 소리가 좀 줄었을 거예요. 그 다음엔 이제 데드캣을 껴볼게요. 아. 감독님 지금 디노이즈가 꺼주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준비한 게 좀 많다 보니까 좀 복잡하다 보니까 네. 자.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은 네. 지금 바람 소리 많이 들리죠? 그리고 윈드 스크린. 그리고 데드캣을 껴볼게요. 차이가 좀 느껴지셨나요? 아무것도 없던 상태. 그리고 윈드 스크린. 그 다음 이 무식한 데드캣까지. 체감시켜 드릴게요.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아. 지금 그냥 마이크 자체의 풍절음입니다. 그리고 데드캣. 아. 어떠신가요? 데드캣의 차이가 아마 느껴지셨을 거예요. 분명 이 코미카 VM40 같은 경우는 데드캣을 장착하더라도 굉장히 효율성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바로 이 코미카 VM40은 디노이즈 기능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모두 다 디노이즈 기능을 끈 상태로 윈드 스크린 그리고 데드캣을 장착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코미카 VM40의 디노이즈 1단계를 켜보겠습니다. 자. 감독님 펴주세요. 느껴보세요. 여러분. 방금 느끼셨을까요? 이 바람소리가 조금 작아진 부분을 아마 여러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네. 지금 댓글로 환율님께서도 김형광님께서도 그리고 제타건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디노이즈 기능이 1단입니다. 한 단계가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디노이즈 2단계를 들려드릴게요. 자. 먼저 1단계입니다. 감독님 켜주세요. 여러분. 느끼셨나요? 뭔가 1단계에서 뭔가 틱한 소리가 나면서 조금 더 이런 바람소리라던가 주변 잡소리가 조금 더 아주 조금 더 줄어든 것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체감시켜 드릴게요. 감독님. 디노이즈 기능을 꺼주세요. 자. 디노이즈 기능을 끄고 지금 데드캣만 장착한 상태 감독님. 디노이즈 바로 2단계로 한 방에 가주세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2단계가 되실까요? 여러분. 느끼셨죠? 우선 이 코미카 VM40의 디노이즈 기능을 제가 지금 이 선풍기를 바로 켜고 즉각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이 코미카 VM40의 디노이즈 기능을 2단계까지 켜면은 지금 좀 제 목소리가 좀 기계음 약간 좀 기계적으로 들리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 필요에 따라서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 때 여기에 있는 이 데드캣만으로도 사용이 좀 어려운 환경에서는 우선은 이 디노이즈가 나쁘진 않을 겁니다. 자. 디노이즈 기능을 꺼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1단계로만 해주세요. 네. 1단계. 자. 지금은 이제 디노이즈 1단계입니다.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당연히 가장 자연스러운 목소리는 디노이즈 기능을 끈 상태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1단계까지 정도는 또 감독님들이나 또 연출하시는 분들의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 좀 차이, 호불호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들어줄만한 그리고 이제 2단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주변의 잡소리나 풍절음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좀 기계음이 들리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기계음이 들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당연히 이제 없는 게 이제 가장 좋죠. 자. 그리고 김희동님 가성비 최강인 것 같아요. 아휴.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미카 VM40 같은 경우는 분명 음질적인 측면에서는 최고의 마이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활용성 그리고 이제 가성비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기능이 많고 또 나쁘지 않은 그런 마이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렇죠. 홍코치님 기능이 있는데 안 쓰는 것과 없어서 못 쓰는 것은 다르다 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필요했을 때 쓸 수 없는 것과 또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정도 차이겠죠. 네. 네. 사실 이 말이 정답이에요. 채음 프로덕션님께서 코미카는 가성비 최고이고 네. 음질은 절대 이제 최고의 마이크는 아니죠. 네. 지금 이 코미카 VM40이 음질적으로는 최고의 마이크는 아니지만 또 활용성 그리고 이제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마이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환희의 주방님 코미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채음 프로덕션님께서 패키징도 정말 사용자를 위해 잘 만들어졌어요. 감사합니다. 밍크 털 데드밍 제가 저번에도 말씀 못 드렸지만 이 코미카 VM40 같은 경우는 이런 가방도 기본 동봉되어 있거든요. 이런 가방까지 동봉되어 있는 마이크다. 약간 전 짐벌을 보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제 가방까지 튼튼한 가방까지 싱글 버전 콤보 버전이 모두 다 동봉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방에다가 마이크를 수납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 가방에다가 다른 그런 액세서리들을 수납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백에 카메라 넣어도 되겠네요. 하단 같은 경우는 작은 카메라나 작은 렌즈 같은 경우는 수납이 가능했습니다. 네. 네. 지금 미러님 지금 말하시는 마이크가 코미카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코미카 VM40에 디노이즈 1단계 그리고 데드캣을 장착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잠깐 이 데드캣 좀 빼보고 다시 윈드스크린을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희 할머니의 밍크 코트를 뺐습니다. 잠깐 이 선풍기 좀 옆으로 움직이겠습니다. 네, 버밀리언님 맞습니다. ASMR 리뷰 지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ASMR 나름대로 ASMR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밍크 코트 그렇죠. 라이온하트님 별도 장식 없이 카메라에 PC 스마트폰에 다 붙이는 게 유용하네요. 맞습니다. 감독님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한 장 좀 보여주세요. 네, 그거 맞습니다. 지금 이 화면 보시는 것처럼 코미카 VM40 같은 경우는 카메라 위에 장착 아이패드 노트북 그리고 스마트폰에도 모두 다 운용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마이크예요. 네, 맞습니다. JH님 폰이랑 컴퓨터에서도 가능한가요? 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버밀리언님 앱 컨트롤까지는 앱 컨트롤까지 완벽하네요. 앱은 아직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 코미카가 스마트폰 앱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감독님 화면 돌려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벌써 8시예요. 제가 좀 빠르게 이 코미카 VM40의 장점이라던가 특징을 보여드리고 오늘 빨리 VM40 두 대를 증정하기로 했잖아요. 자, 벌써 시간이 8시입니다. 원래 오늘 같은 경우는 중간에 빨리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당첨까지 이제 1시간 만에 컷 하려고 그랬는데 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많은 질문과 또 테스트를 감사하게도 요청해 주셔서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8시니까 잠깐 지금 몇 분이 보고 계신가 저도 한번 좀 봐 볼게요. 스마트폰으로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와 지금 와 200분이 200분이 보고 계시네요. 저희 유쾌한 생각에서 이렇게 라이브를 하면서 유쾌한 라이브는 아니더라도 제가 이렇게 이제 어떤 제품의 리뷰 이후에 2차 물론 구독자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오늘 200분이 보고 계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왠지 오늘 좀 굉장히 좀 더 긴장되더라고요. 평상시보다 더 긴장됐던 이유가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아휴 지금 이렇게 늦은 시간 또 지금 퇴근하시거나 지금 막 집에 도착하셨을 텐데 그래도 저희 유쾌한 생각 코미카 VM40의 이 라이브에 함께 시청해 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코미카 VM40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8시 지금 좀 넘었네요. 한 2, 3분 정도인데 여러분 지금 제 유튜브 화단 더보기란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구독자 이벤트 구글 시트 링크가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의 지금 유튜브 닉네임 자 여러분들의 지금 유튜브 닉네임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키네코 님입니다. 그러면 키네코 그리고 찍먹 선장 님입니다. 그러면 찍먹 선장 이라고 말씀을 적어 주세요. 지금 딱 유튜브 닉네임으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5분 정도 시간을 들고 감독님들께 마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코미카 VM40의 구독자 이벤트 당첨자를 추첨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코미카 VM40 같은 경우는요. 우선 지난주에 제가 코미카 VM40 영상을 업로드 했잖아요. 그때 댓글을 달아주신 분 지난주 지금 제 유튜브 영상의 동영상 란에 들어가시면 지난주 코미카 VM40에 20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1차 업로드 영상 거기에 댓글 중에서 먼저 한 분을 추첨하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코미카 VM40을 추첨하겠습니다. 총 두 분을 추첨할 거예요. 자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라이브가 제가 앞니가 깨지는 바람이 하루 연기되었잖아요. 죄송한 마음에 또 다양한 상품을 준비했어요. 뭐냐면 자 팔캠 저희 유쾌한 생각하면 낫나이트 그리고 지윤 팔캠이죠. 물론 코미카도 있고 팔캠 FC 삼일사자 넥스트랩 또 두 분을 증정할 겁니다. 또 제가 오늘 저의 소장품 하나를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필요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 드릴 거고 자 여러분 지금 빨리 등록을 해주시고 등록하는 기간 동안 제가 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또 잠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마 조명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감독님 이미지 하나 좀 보여주세요. 네 그거 여러분 이게 뭘까요? 네 자 지금 낫나이트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나왔어요. 가격은 2만 7천원인데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감독님 화면 돌려주세요. 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조명은 고독스 조명입니다. 고독스의 PD 배터리를 사용하는 60와트 조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뭐가 달려있죠? PD 배터리가 달려있죠. 켜볼게요. 아이고 제가 PD 배터리를 아까 다 소모해버렸어요. 근데 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PD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런 고독스 ML100BI 라던가 그리고 지윤테크의 지윤 X100 이라던가 또 낫나이트의 최근 FC60B 120B 이런 조명을 사용할 때 이 PD 배터리 이 PD 배터리 어제 둘 데가 없었거든요. 이 PD 배터리를 사용해서 이 조명을 사용하고 싶은데 이 PD 배터리 둘 데가 없던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낫나이트에서 이런 PD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배터리 핸들이 출시되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고독스 ML100BI 가 있다. 또는 낫나이트의 FC120B 라던가 지윤 X100 이라던가 이 PD 배터리를 여기 고무가 있어요. 이 고무로 결합을 해서 이렇게 쉽게 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편리하겠죠. 그리고 이 PD 배터리가 잠시만요. 이렇게 단순히 손으로 드는 핸들뿐만 아니라 스탠드에도 장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독스 조명이라던가 또는 낫나이트 FC120B 라던가 지윤 X100 이라던가 이렇게 굉장히 편리하게 PD 배터리가 대롱대롱 바닥에 떨구는 게 아니라 이 PD 배터리를 장착한 상태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런 조명 같은 경우는 970 배터리라던가 V마운트 배터리 활용하는데 이 PD 배터리가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그리고 조명도 그렇고 모든 곳에 다 사용할 수 있는데 둘 때가 없었어요. 드디어 이 낫나이트에서 파워뱅크 핸들이 출시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낫나이트의 FC120B 낫나이트의 FC120B 라던가 지윤의 X100 그리고 고독스 지금 ML100BI 같은 이런 PD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PD 배터리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운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지윤테크 아니 이 낫나이트의 파워뱅크 핸들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감독님 우선 지금 마무리해주세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고무는 늘어나면 교체가 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저희도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소량으로 파워뱅크 핸들이 입고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입고 되자마자 바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렇죠. 하루님 V마운트 배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이런 파워뱅크도 그렇고 이런 PD 배터리 이 PD 배터리 지금 제가 사용한 이 PD 배터리가 한 6만원 정도 하거든요. 6만원이면 일반적인 F970 배터리 하나보다 조금 비싼 값인데 그런데 이런 100와트 가까이 되는 그런 조명들을 사용할 수 있다. 굉장히 효율적이고 맞습니다. 정말 지운 X100이라던가 G60 소형 PD 배터리 사용하는 그런 조명들 그리고 또 낫나이트의 FC120B 60B 이런 조명들에 굉장히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고 무게는 어느 정도 되나요? 무게 가볍습니다. 그냥 플라스틱으로 제조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핸들 자체 낫나이트 파워뱅크 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자 잠깐만요. 지금 220명 돌파인가요? 저도 한번 봐볼게요.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어휴 지금 220분이 넘게 보고 계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선 지금 감독님께서 시간이 좀 넘었고 다 집계가 완료됐다고 하셨습니다. 자 정말 두근두근합니다. 먼저 먼저 코미카 VM40 오늘 두 분 추첨할 거잖아요. 코미카 VM40 첫 번째 첫 번째는 지금 제가 지난주에 올렸던 제 영상 제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추첨할 겁니다. 먼저 먼저 추첨할 거예요. 자 감독님 화면 돌려주세요. 자 지금 이 댓글 추첨기 같은 경우는요. 지난주 제가 올렸던 코미카 VM40 영상에 댓글 중에서 한 분을 추첨할 겁니다. 네 공포라디오님 쌈무이님 감사합니다. 들어와 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우선은 저는 오늘 지금 라이브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 댓글이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1차로 먼저 제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셨던 지난주 업로드했던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셨던 분들 중 추첨을 해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두근두근 거립니다. 가급적이면 오늘 라이브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당첨이 됐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이거는 한방에 끝나는 겁니다. 한방에 끝나는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감독님 픽 눌러주세요. 자 누가 될까요? 댓글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샤이님 6531님 무선으로 꽤나 안정적으로 성향을 보여주는데요. 꼭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혹시 지금 라이브를 보고 계신 분들 좀 계실까요? 가급적이면 오늘 먼저 댓글에서의 추첨은 오늘 라이브를 보고 계신 분 중에서 당첨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 지금 우선 계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지금 당첨되신 샤이님 같은 경우는 제 유튜브 화단 더보기란을 보시면 제 이메일이 있습니다. 성함 주소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코미카 VM40 싱글 버전을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코미카 VM40 같은 경우는 지금 예약 판매 기간이기 때문에 11월 중순 이후에 입고가 되면 그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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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쉬면서 갈게요. 뭐냐면 그 다음에는 저희 유쾌한 생각에 팔캠 팔캠 FC 3144 넥스트랩입니다. 오늘 정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라이브를 시청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 유쾌한 생각에 팔캠 FC 3144 마그네틱 넥스트랩을 두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자 감독님 화면 돌려주시고요. 과연 오늘 팔캠 FC 3144 마그네틱 넥스트랩 자 지금 감독님께서 화면을 내려주시고 계신데 도대체 이제 와 오늘 정말 많네요. 와 오늘 이렇게 스크롤이 감독님께서 많이 내려주시는 경우를 처음 본 것 같아요. 자 우선 가겠습니다. 첫 번째 팔캠 FC 3144 첫 번째 당첨자분 감독님 부탁드릴게요. 네 육아 영상 기록님 육아 영상 기록님 계실까요? 육아 영상 기록님 네 이거는 계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계셔야 돼요. 이건 계시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육아 영상 기록님 계시다면 저요 라고 말씀해주세요. 간혹 이렇게 지금 당첨이 되시더라도 당첨 못 보시고 넘어가시는 분이 계세요. 육아 님 혹시 계실까요? 계시면 저요 라고 말씀해주세요. 없으면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계시면 말씀해주셔야 돼요. 아이고 아기가 울었나 보다. 자 지금 공정하게 해야겠죠. 카운트 다운 하겠습니다. 5 4 3 2 2의 반 2의 반의 반 1 아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 당첨되셨는데 간혹 이런 경우도 계셨어요. 자 팔캠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카메라 엑소설인 팔캠 그중에서도 3144 마그네틱 넥스트랩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감독님 첫 번째 당첨자분 눌러주세요. 네 쫑이님 네 쫑이님 쫑이님 혹시 계실까요? 계시라면 저요 라고 말씀해주세요. 쫑이님 계실까요? 네 어 쫑이님 아 헉 축하드립니다. 쫑이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팔캠 FC 3144 마그네틱 넥스트랩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 하단 유튜브 더보기란을 보시면 이메일이 있어요. 이메일로 성함 조서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자 아 육아영상 기록님 오셨는데 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그 제가 카운트다운까지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보셨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공정하게 이건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공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정성을 위해서 아 정말 죄송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이 팔캠 FC 3144 팔캠 FC 3144 다시 한번 네 한 분을 더 추첨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FC 3144 제가 이제 두 개를 준비했잖아요. 한 번 더 팔캠 FC 3144 두 번째 당첨자분을 네 추첨하겠습니다. 감독님 눌러주세요. 아 버밀리언님 버밀리언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버밀리언님 지금 계신가요? 자 버밀리언님 계속 댓글 남겨주셨는데 버밀리언님 지금 계실까요? 팔캠 팔캠 3144 넥스트랩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버밀리언님 압 하고 해주셨네요. 팔캠 FC 3144 정말 축하드립니다. 지금 제 이메일로 성함 주소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이 두 명 제꼈다. 이게 당첨이 된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아닌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아직 하나가 더 남았어요. VM40 마지막 당첨자 네 거기까지 아직 하나가 더 남아있습니다. 아 육아 영상 기록님 정말 죄송합니다. 먼저 제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카운트다운까지 했고 많은 분들이 남아계셨기 때문에 아 이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좀 필요하실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제 소장품 하나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요거에요. 짜자잔 이게 뭐냐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혹시 여러분 에델크론이라는 브랜드 아시나요? 에델크론 에델크론이라는 브랜드 슬라이더로 굉장히 유명했고 지금은 또 여러가지 전동 슬라이더나 전동 삼각대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브랜드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 감이 오실 겁니다. 바로 미니 숄더리그에요. 에델크론에서 제가 이 제품을 거의 한 예전에 구매했는데 지금은 이제 단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단종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운용이 이제 가능한 그런 미니 숄더리그에요. 이 미니 숄더리그인데 이 미니 숄더리그를 제가 이제 증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델크론의 이 미니 숄더리그 제가 사용하던 소장품입니다. 만약에 필요 없으시다면 당첨되셔더라도 넘겨주세요. 다른 분께 양보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에델크론의 미니 숄더리그 감독님 화면 돌려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리고 꼭 드리고 싶었던 그런 미니 숄더리그입니다. 자 감독님 에델크론 미니 숄더리그 눌러주세요. 네 K.O.N.G 콩님 콩님 지금 계실까요? K.O.N.G 님 콩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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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실까요? 아 예 댓글이 너무 빨리 올라가서 감독님 혹시 콩님 계셨을까요? 아 예 콩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근데 혹시 필요하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필요 없으면 넘겨주셔도 됩니다. 콩님 혹시 이거 필요하신가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당연히 드리는데 필요하신지 없으신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아 그리고 지금 도담터님께서 유가님께서 저요를 하셨다는데 제가 이거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고 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제가 준비한 그런 사은품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네 코미카 VM40입니다. 지금 이제 라이브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하는 거예요. 앞서 1차는 댓글에서 먼저 지난주 올렸던 영상에서 이제 댓글이 있었고 지금 이제 이 제품은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몇 분이 보고 계시냐 225분 네 225분이 보고 계신데 우선 이 코미카 VM40 네 제가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 또 저희 유쾌한 생각 그리고 코미카 VM40의 라이브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실 분은 정말 몰랐는데 정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제가 좀 송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영상이 아직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이 코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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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M40 마이크가 제가 거듭 거듭 말씀드리지만 분명 최고의 음질을 가진 마이크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성비 그리고 활용성 측면에서는 정말 여러분이 즐겁게 그리고 다양하게 다채롭게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코미카 VM40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또 저희 유쾌한 생각 유튜브도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거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코미카 VM40 자 이제 가겠습니다. 감독님 화면 돌려주세요. 스크롤 한 번 감독님 좀 쭉 내려주시겠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올려주세요. 네 지금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이 코미카 VM40의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이 되실지 아 근데 이거 당첨되고 이게 어떡하지? 아 너무 이게 제가 더 너무 긴장이 되는데 자 가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감독님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전지적 태기시점님 전지적 태기시점님 혹시 계실까요? 혹시 계실까요? 아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전지적 태기시점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코미카 VM40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늦은 시간 더 유쾌한 생각에 코미카 코미카 VM40의 라이브에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 유쾌한 생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던 이 정성을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정말 여러분들께 두려워하며 또 여러분들께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코미카 VM40의 라이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코미카 VM40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15% 할인을 하고 있죠. 네 우선 지금 오늘 증정 이벤트는 끝났지만 감독님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15% 할인 감독님 15% 할인 이미지 좀 보여주세요. 지금 VN40 같은 경우는 현재 런칭 기념 15% 할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VN40 싱글 모델 그리고 콤보 모델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콤보 모델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화면 돌려주시고요. 저로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 유쾌한 생각에 준비한 코미카 VM40의 2차 라이브는 여기까지이며 저는 다음번에 더욱더 재미있는 그리고 유익한 그런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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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